야야야 여러분들 그러면 옥고차 넣고 흑인팀 한번 우지기 짜보자 923억이거든요 나는 나중에 내가 흑인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어 진짜로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축구선수 할거에요 중미부터 가자 중미부터 여기 옥고차 야 옥고차 가자 여러분들 금카로 150억 야 이거 미리 좀 사둘래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이거는 맞잖아요 여러분들 옥고차 레전드지 어 오케이 자 안 뺏긴다고요 아니야 근데 이렇게 말하면 꼭 사가는 새끼들이 진짜 있어 이거는 무조건 이거 해야 돼 그래 그래 내가 봤으면 옥고차 좀 사놓고 자 옥고차 좀 사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 왼쪽부터 한번 가보자 왼쪽 거의 뭐 뭐라고요 만에 가라고 만에 만에 35 이것도 괜찮지 어 아보바카로 잠깐만 기다려봐 아보바카로 아보바카로는 없어 금카가 없고 그러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드로그바 월벨 야 야 야 이거 드로그바 금카 있는 아이디 있지 않냐 우리 야 공만아 우리 드로그바 금카 있는 아이디 있지 않아 이걸 갈았다고 아니 이거 안갈았어 이거 있을거야 아마 아대바이로 가자고 아대바이로가 없어 이거 매물 매물이 아예 없어 야 이거 X됐다 이거 잠깐만 아킴페나 아킴페나 금카 있네 아니면 은도회 아 이거 이거 기가 막힌데 이거 아 이거 말 뭐야 이 새끼 뭐냐 이거 아니 속가 X나 느려 안되고 감스님 저 진짜 중요해서 그러는데 매니저 가능한가요 안돼요 안돼요 안 중요해요 네 자 혼자만 중요해 라시나 트라우리도 없어 아 야 이거 야 이거 금카팀 할 수 있겠냐 아 또 루카쿠 가야되는데 아 이거 노잼인데 그러면 맨날 뭐 루카쿠 뭐 뭐 뭐 아니 근데 최대한 좀 내가 안쓰는걸로 좀 해보려고 했단 말이야 오코차 거의 안쓰잖아 월벨 포고바 때문이라고요? 그래요? 그럼 따로 연락주세요 따로 지금은 지금 스케줄하고 있으니까 야 야야야 이거 어때 이거 사무엘 게토 야 이거 어때 야 이거 하나 사는게 어때 여러분들 LW에 사무엘 게토 이거 인정이죠? 아 그럼 여기 또 루카쿠인데 아 야 그냥 루카쿠 가자 좋은거 짜야지 좋은거 안짢어 아우 나 저번에 그 이탈리아 잘 짰다 생각했는데 그 뭐야 그 유튜브에 존나 욕하더라 아우 진짜 이렇게밖에 못잖아 이렇게밖에 못잖아 아우 존나 열받아 진짜 아우 루카쿠이 그냥 아니 발로텔리는 저번에 써서 안쓸게요 저번에 썼잖아 모델스테가 뭔데 야 모델스테가 뭐냐 얘를 가자구요? 아니 이 구데기 말고 지금 어? 유망주를 쓰지 말고 지금은 좀 좋은 애 좀 쓰자 20쿼드라도 야 괜찮은데 야 이거 어때 여러분들 루카쿠 가격 올렸다고요? 아니 뭔 소리야 아 요크 쓰라고? 야 그래 요크도 괜찮겠다 자 루카쿠 잠시만요 가격 128원 아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야 요크 써보자 요크 요크 아니면 볼라시에도 괜찮아 잠시만요 오 야 그래 차라리 요크 쓰자 어떻게 생각해 아니면 오코차를 여기다 쓰고 요크를 여기다 써 요크 좋아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오코차 윙으로 쓰고 아니 근데 웬일로 이렇게 인정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엠요크로 쓸게요 엠요크 오바미향은 근데 완전 흑인이 아니잖아 느낌이 나는 완전 흑인이 좋더라고 진짜로 피부가 섹시하고 멋있잖아요 진짜로 건강비 넘치잖아 그게 또 흑인의 매력 아니겠냐 그렇지 포구방 와 지지긴 하다 지지긴 해 맞죠 에 아니면 나는 이제 오랜만에 여러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애쉬향 야 시장도 매물이 없다 구하기 힘들어 이것도 아우 다 사가지고 씨 야 아니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들 호나우진이요 아 이거 별론가 왔냐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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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강태는 아까 갈아버려가지고 그럴거면 샀지 있긴 있는데 아 저는 약간 좀 색다르게 가고 싶거든요 야 박하여코 어때 박하여코 야 박하여코 어때 있어 있어 야 아니면 시소코 가자고 아 얘 아 얘 말하죠 여러분들 얘도 기가 막혀 어 이거 진짜 좋아 이거 이것도 이것도 이씨가 이제 답인데 뭐라고요 색 가자고요 색은 없어요 아까 색을 금카 만들었으면 좋은데 얘는 이제 얘는 홀루색이고 홀루색이 이제 혼자 갈긴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앤드리색이 지금 끝나는데 다시 한번 갈기자 이런 얘기고 자 그럼 일단 야야투레 야 오랜만에 이것도 괜찮겠다 어 오랜만에 이것도 괜찮겠어 야 아니면 이거 어떠냐 오랜만에 야야투레 자 한번 골라봅시다 야야투레냐 이거냐 이것도 괜찮아 내가 보기에 맞죠 여러분들 뭐라고 장마콘 쓰자고요 없어 장마콘을 왜 자꾸 장마콘 쓰자 그래 장마콘 요새 잘하니까 그러냐 장마콘이 아 아니면 BA라 이거 없어 그래 아우 지금 구하기 쉽지가 않지 사실 쉽지가 않아 코스트에서 사실 이것도 이거 이거 너무 고데기고 이거는 자 지금 내가 봤을 때 거의 시소코가 지금 너무 많거든요 자 미켈도 한번 봐보고 자 미켈 이런게 있으면 끝난단 말이야 사실은 존업이 미켈 이런거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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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이제 얘는 톰 미켈이고 얘도 안돼 얘도 안돼요 안되고 내가 봤을 때 얘야 얘 얘가 그나마 제일 나아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43억 밖에 안되는데 이씨치고 가격도 싸 음 가로채 이런것도 CM이라 뭐 나쁘지도 않고 그나마 이게 괜찮죠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거하고 어 약발 상관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CDM에 메시유진이 뭔데 야 이거 어떻게 구할 방법 없냐 메시유진 오지네 일단은 생긴것처럼 약간 유리몸인데 야 메시유진 어떻게 못 구하냐 메시유진 어 야 이새끼 오지네 여러분들 뭐라구요 마비바가 오진다고 야 마비바 뭐냐 아 근데 마비바는 소가가 존나 느리다 마비바는 소가가 너무 느려 그니까 좋긴한데 너무 느려 아 좀 별론거 같아요 자 구야테 아 이것도 소가가 심 느린데 진짜로 아 케이타 오케오케 보고있어 화내지 말고 그럼 그만하네 제발 자 케이타 없어 케이타 없고 자 이 케이타는 그 공격수고 잠깐만 디아라 라사나 아 잠깐만 알루디아라 와 이거 이거 매물이 있었으면 끝났는데 이거 존나 좋은데 맞죠 여러분들 야 아니면 문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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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탈이는데 시시시 그건데 자 잠깐만 나우두 아 매물 꽉 드럽긴데 루이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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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오졌다 오 족구데기야 일단 버리고 티오테가 존나 많아 티오테가 많아서 티오테 아니면 포구바로 가야돼 포구바로 가도 괜찮아 왜냐면 근데 이게 진짜 좋아서 이거 흑인팀이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 제대로 가려면 포구바가 맞아 사실은 원래라면 야 이 새끼 뭐냐 LPDR로 갱강 오 존나 속도가 너무 느린데요 자 마튀이디 야 야 야 뭐하냐 아우 씨도 꽉 다 버려야지 아우 씨 어디 개구데기 하나 쓸 뻔했네 이거죠 여러분들 마튀이디죠 여러분들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럼 CDM 이제 그만 또 계속 얘기하면 또 머리 아프니까 CDM 넘기고 자 일단 왼쪽에 내가 봤을 땐 거의 그 그렇지 알라바 오케이 어떠세요 여러분들 근데 내가 봤을 때 약간 좀 재밌게 에브라 가는 것도 꿀잼이야 약간 약간 에브라 가도 꿀잼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공룡류가 좋으니까 이거 좋잖아요 10이 훨씬 좋네 아 씨 아니면 아니면 그렇지 아비달 야 누구 아비달 금컷 없냐 아 아비달 15 지는데 아 씨 야 누구 아비달 없냐 아비달 야 맛봐도 혹시 혹시 너 아비달 있냐 아비달 어 데니 로즈 잠깐만 어 근데 80억인데 아 씨 이것도 제가 써봤는데 진짜 미쳤어요 이거 존나 좋아 야 여러분들 생각해요 알라바야 로즈야 자 일단 한번 골라봅시다 아니면 야 이거 어떠냐 좀 신선하게 어 야 아니면 이거 어때 좀 써봤는데 알았어요 고토 야 이거 어떠냐 이거 어 이거 흑인이잖아요 흑인이잖아요 이거 LP베리아 야 미쳤다 야 이 새끼 써보자 야 LP베리아 좀 신선하게 가자 어떻게 생각해 야 LP베리아 좀 신선하게 가보자 나 원래 개발하는 거 좋아하잖아 라이몬리 이런 것처럼 40억 어 약간 내가 봤을 때 이게 좀 신선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약간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디스탱 이게 미친놈인데 자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들 이거 미친놈이야 뭐라고 라이트백이라고요 자 얘가 라이트백이라고요 잠시만요 아 오른발잡이긴 하구나 그러면 베리아를 여기로 옮기고 아 아 보아탱 14T 보아탱 제발 형님 아 있어도 이게 있어버리네 근데 이것도 기가 막히게 좋은데 이씨 보아탱도 너무 비싼데 자 일단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디스탱이 좋을 것 같아요 08이 디스탱 이거 그리고 아 콩판이 너무 비싸 콩판이 너무 비싸 콩판이 너무 비싸 콩판이 너무 비싸 390억이야 아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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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06W 캔벨도 은근히 은근히 구데기인데 맞죠 여러분들 예 은근히 구데기야 BA라 떴다고 진짜로 어 떴다 시발 야 이거 우주한데 그러면 이건 가야지 어 아니 이거 미친놈이지 이거 진짜 야 아니면 이거 야 이거 야 아니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를 얘가 왼발이니까 여기다 넣고 여기다 아까 시소코를 넣는 거야 마투이니가 사실 그 엘비로도 좋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포고바를 넣던지 아니면 그 시소코를 넣던지 야 공만할 BA라 니가 올렸냐 니가 올렸어 너 공만 야 06BA라 바로 가자 어 바로 사고 오케이 얼마냐 아 10상황가네 아 거의 30억 손해받네 아 미친새끼 진짜 아우 씨 근데 이런거는 상황가에 사야돼 디스탱 오줬고 자 베리 한번 개발해보고 야 디스탱 짝으로 누가 줬냐 여러분들 네 센터백 바이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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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뭐야 이새끼 학강 오줬까 이새끼 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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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 그러면 나머지 좀 사께요 여러분들 나머지 좀 사고 결정합시다 자 나머지 좀 사께요 근데 이거 이거 진짜 솔직히 잘 짰다 인정? 맞죠? 아닌가요? 저 진짜 잘 짠거 같은데 이번에 물론 이제 BLA에서 돈을 좀 많이 소비했는데 저기도 너무 좋기 때문에 포고방은 근데 사실 안 써도 돼요 TOE 안가는거 보라고? 강태당하기 싫으면 여물어 새끼야 어? 뭘 자꾸 TOE TOE 거리고 있어 이씨 그러면 니가 BGL해서 니가 사 이새끼야 니가 말이 많아 씨발 진짜 야 뭐야 돈 부족한데? 야 뭐야? 야 돈 부족한데? 아니 그럼 루카콜을 못쓰겠네 계속 내꺼니까 상관없어 아 뭐 바바카를 한번 보자 아 예의를 쓰라고? 야 생긴거 한번 기가 막히네 너 맘에 든다 어 이 새끼 봐라 이거 이 새끼 봐봐 어? 생긴거 봐라 이거 오진다 이 새끼 어? 와 오진거 보소 바바카르 야 반데이크는 야 근데 반데이크는 그 흑인이 아니잖아 나도 하고싶은데 이걸 흑인으로 봐야되나? 근데 이게 존나 좋아 나도 알아 중미는 중미는 티오테 써야지 뭐 티오테밖에 없지 싸우고 좋은게 지금 티오테하고 티오테 선수 또 또 최고의 또 전설의 선수셨기 때문에 그래 그래 에릭 빠이가 그나마 제일 낫다 어 에릭 빠이가 그나마 제일 낫 오케이 에릭 빠이가 그나마 제일 낫고 아 근데 비에이라 해서 돈을 좀 많이 쓰긴 많이 썼네 진짜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퍼 뭐 망당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블랙맨이에요 오케이 블랙맨 없는데 야 블랙맨인데 오지게 잘 맞긴 하겠다 야 야 골키퍼중에 키 존나 큰사람 없냐 코파 야 키퍼중에 키 졸나 카멘이 오케이 그렇지 한번 믿어보자 카멘이 카멘이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얘 좀 싸게 자 카멘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좀 이게 좀 썩 흑인 선수들 좀 많이 사야돼요 이제 16동구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이런거 야 좋았어 오케이 하나 흑인 3억짜리 개 희귀템 있다고 야 BJ 소환제 형이랑 좀 그것 좀 하자 은도액 이거 12억 이걸 가자고 아 근데 이거 오지긴 한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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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흑인 미친놈 하나 넘겨줘라 야 넘겨줘라 자 올리고 고고고 그 하면 돼 야 이걸 살걸 야 이걸 살걸 야 이걸 이걸 살걸 사유 봐 아 근데 좀 존나 썩었네 어 아 이걸 살걸 그랬네 아씨 아담하트라 그래 오 이 새끼 오지네 이거 그렇지 이런걸 살죠 우리가 자 윙어 야 올렸냐 아씨 나갔네 나갔어 포그바 형 가자고 포그바 형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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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그바 형 퐁 포그바 자 샀고 자 그의 동생 몽 포그바 그렇지 그의 동생 몽 포그바 샀고 자 됐어 다 둘 다 샀어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포그바도 진짜 사고 싶네 그럼 삼형제 됐잖아 아 너무 아쉽네 수비수 좀 찾아야 돼 지금 뭐냐면 공격수 수비수 공격수 윙 이렇게 되어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풀백이랑 CDM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선수 야 BJ 스완지야 야 여기 다시 메이저 줬다 일단 니꺼부터 사자 그 그거 사내 야 빨리 올려봐 오 여깄네 그렇지 얘로 하면 되겠네 어 얘로 얘 하고 그거 사면 되겠네 오케이 딱 그럼 끝났습니다 볼라 16시즌 오케이 이거 뭐야 가봉 가봉이 희귀매물이네 이거 오케이 자 CM 가봉 괜찮고 자 그 다음에 야 야 아까 그 아까 그 센터팩 그 뭐 없냐 아 사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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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얘로 딱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근데 팀이 물론 이제 후보가 좀 아쉽지만 어 은근히 좋아요 여러분들이 뭐 채팅창에 존망존망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여러분들 이 잎이 없잖아요 네 부들부들 대지 마세요 이런 잎이 없으신 분들이 이런 거 큰 거 하나 사면 존망존망 그래 그러니까 지들은 거의 7억 스쿼드 이게 이게 비하하는 겁니다 지금 지들은 이제 7억 스쿼드 6억 스쿼드 이런 거 쓰니까 그렇게 지금 부들부들 되는 거예요 솔직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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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전은 오지게 잘 짰다 내가 보기엔 물론 이제 후보는 약간 좀 몽포고바 이런 데서 좀 약간 존망했는데 포고바 트리오 갔으면 레전드 방송이라고 아 그게 좀 아쉽네 그러니까 몽포고바 아 거기서 좀 아쉽네 자 일단 좀 아쉽네요 자 아니 근데 이 모데스토를 내가 내 본캐로 사볼게 그러면 모데스토를 아니 모데스토가 계속 좋다고 하셔서 저도 얼마나 좋은지 궁금해요 사실은 바바카를 써볼게요 한번 아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바바카를 제가 쓴 이유가 뭐냐면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생긴 거 보세요 여러분들 생긴 거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상대방 축구화를 뜯어먹게 생겼어 진짜로 어 그리고 에릭 바이는 말 그대로 상대한테 이제 바이 하면서 노잼이고 모데스토가 존나 우진다고 야 얼마나 야 모데스토 얼마나 좋냐 거의 디발라급이냐 아 근데 포고바 금카 좀 아쉽네 진짜 아 아 포고바 금카를 내가 살 거냐 본캐 사야지 포고바 금카하니 PS 사자 목요일날 야 우졌다 야 미쳤다 이거 씨 자세히 보니까 존나 사기야 자 잠시만요 자 이렇게 보면 안 좋아 보이지 다 맞춰보면 자 봐봐 카멘이 자 자 봐봐 자 봐봐 자 진짜 제대로 해본다 자 바바카를 약간 에바긴 한데 아 이거 우진인데 아 근데 BLI에서 돈을 좀 너무 많이 썼네요 사실 진짜로 예 그렇게 잘 맞추는 스쿼트는 아닌데 내가 봤을 때 음 맞네 왜 뭐라는지 알겠다 내가 한번 써볼게 내가 근데 나는 근데 실상도 좋아요 어차피 나쁘진 않은데 사실 이제 이거 가지고 많이 뭐라 하는 거죠 오케이 자 한번 속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미친놈이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BLI한테 진짜 좋으니까 자 일단은 바로 한번 한 캠핑 좀 뛰어볼게요 요크 공미 존나 좋아 요크 공미 10 좋아요 진짜로 페이스톤 한번 보자고 오케이 자 옥고차 15지고 애투 야 요크 페이스톤 봐라 BA랑 마투이디 돼있지 베리 오 돼있어 바바카르 돼있어 디스탱 돼있어 에릭바이 돼있어 페이스톤은 다 돼있어 카멘이 된지 안 된지 약간은 좀 모르겠는데 디오테 돼있고 트라울이 안 돼있고 사내에 안 돼있고 몸포급 안 돼있고 운동 안 돼있고 동구 안 돼있고 아우 씨 유니폼 검은색 하얀색이 좋아 진짜로 검은색 하얀색이 야 검은색 하얀색 어디 있었냐 그렇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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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이런 느낌 이게 레전드 약간 자 이걸 위해서 가보겠습니다 뭐라고요 라스페치아 가보라고 어딘데 이탈리아 이탈리아 세리에 비 라스페치아 라스페치아 오케이 오졌다 자 가자 근데 아마추어다 와 야 좀 잘하는 사람 친추 좀 해봐 좀 같이 하자 오 야 전설이다 야 전설이다 야 전설이야 전설입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바바카를 좀 궁금하신 거 자 얼마나 좋을지 자 참고로 지금 상대방은 차범금 뭐 우송용 그 이걸로 지금 대한민국으로 전설 찍을 정도면 실력이 출중합니다 전설비야 전설비 전설비 지금 거기다 지금 호나우드 금 깎였어 호나우드 이거 금 깎였어 오케이 그 봐주지 말고 제대로 해주세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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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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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빨리 시작 빨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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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좀 해 아우 씨 자 좀 진지하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진지하게 말도 안하고 갈게요 자 말도 안하고 하겠습니다 오 체감이 존나 빠른데 그렇지 오 존나 좋아 근데 아마 이제 내가 봤을 때 이게 좋은 게 그 그것 때문에 그럴 거야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어 컴퐁이기 때문에 자 그렇지 오케이 야 근데 지금 에이톤은 역시 골 결정력 9대기고 아니 전설비랑 했을 때도 이 정도면은 뭐 그렇지 이거 막아주고 디오테 해주고 카멘이 오 괜찮은데 자 이쪽 이쪽 주고 자 그 다음에 자 주고 그 다음에 이거 털 잡고 자 뒤로 빼고 자 그렇지 그렇지 바바카로 연계가 안 좋네 오 나이스 카멘이 존나 잘 맞고 야 카멘이 오졌다 그렇지 상대가 또 전설 B라서 제가 봤을 때는 노래 이거 다 끝나고 들어 드릴게요 다 끝나고 오 카멘이 존나 잘 맞는데? 자 마트 ED 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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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봤을 때 일단은 컴퓽 빠지면 일단 이 사람한테 나 쳐발릴 것 같은데 컴퓽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면은 팀이 아 아 아 좋다고 말은 모르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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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이게 솔직히 말하면 아 예 그냥 그냥 그렇습니다 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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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에랑은 잘 샀어 확실히 맞죠? 자 포그바 형이랑 써볼게요 포그바 형이랑 포그바 동생이랑 동부랑 셋이 써볼게요 나머지는 뭐 아 근데 이번 건 좋다고 말을 못하겠다 솔직히 이탈리아 모졌네 뭐라고 오늘 형방송 뭐가 문제였는지 말하는 방송 하면 안되냐고? 너 혼자 해 너 혼자 자 일단은 야야야 바바카르 개썩었다 자 이거하고 자 이렇게 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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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